안녕하세요 미국에서 하바고녀 스태라 윤희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네요. 2020년 저희 미국 직구부 SA는 남다른 가고를 갖고 있습니다. 시즌2를 맞이하셔서 정말 열심히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나의 성장, 팀의 성장, 그룹의 성장, 미국 전체가 성장하는 모멘텀이 되길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 지원하는 것들, 많은 것들 모두 다 이뤄내시고 함께 유행을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